안녕하세요. 스타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초록빛 자켓 준비해 왔습니다. 뒷판은 이렇게 롱 자켓으로 준비를 했고요. 갈래 갈래 좀 찢었습니다. 덩판에 이렇게 예쁜 패치 1 붙여드렸고 어깨 완전까지 준비했습니다. 앞판에 이렇게 예쁜 패치들을 넣어서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. 반바지로 부츠컷으로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. 바지에 앞차크 넣어드렸고요. 이 뒤에 보시면 옷이 편하게 요코까지 넣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. 자켓의 또 가장자리에 이렇게 보석 패치를 박았습니다. 떨어지지 않도록 보석이 잘 빠지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좀 박아 드렸고요. 테일러 칼라로 편안하게 준비해 드렸고 체인으로 이렇게 끌어서 입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안에 또 이렇게 스팽컬로 짤랑짤랑 흔들릴 수 있도록 탑 준비해 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